전남 지역 공공도서관이 운영을 재개합니다. 전라남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중단한 도내 22개 공공도서관을 단계적으로 개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우선 자료실부터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해 대출과 반납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열람실 이용과 행사 운영 등 전면 개관은 추후 상황을 감안해 운영할 방침입니다. 개관 전 방역 소독은 물론 열화상 카메라와 방역 물품을 비치하고 이용자 출입 시 발열 체크와 손소독, 방문자 명부 작성 등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.